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한 6, 7개 정도가 피의자로 적시돼서 검찰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뾰족한 조치, 최종적인 조치는 구속이 됐든 불구속이 됐든 기소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가장 빠르게 수사가 거의 완결된 것이 바로 법과 의혹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를 어제서부터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지금 이재명과 김혜경 둘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김혜경은 불러서 소환조사에서 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가 뭐냐 물론 김혜경이 앞에 불렀던 배 비서관 5급 비서관이죠 그러니까 법과 유형의 최고의 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배씨, 배 비서관하고요 배소연이라고 이름도 일부 매체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죠 이 배소연 비서관하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가 제일 중요한 범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상의 공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는요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 즉 수사가 계속되어 왔던 이재명이 이재명, 그 다음에 배 비서관, 그 다음에 김혜경 이 세 명이 모두 다 피의자로 돼 있거든요 두 명까지는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보면 이 배 비서관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러면 김혜경, 그 다음 김혜경은 어떻게 되느냐 유감스럽게 돼요 지금 보도를 보면 불구속 송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는 검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관계 왜 경찰에서는 불구속밖에 못하느냐 이게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거냐 배려를 한 것이냐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이재명이는 소환을 할 거냐 말 거냐 현재까지 보도를 보면 오늘 나온 어제하고 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재명이는 소환하지 않고 종결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찰 측에서 자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보루는 이제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왜 이렇게 전부 검찰에게 이 모든 최종 조치를 넘기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께 지켜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 중에 하나는 이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요 당헌당규를 고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핵심이 당헌 80조 이게 뭐 고친다 했다 안 고친다 했다 난리를 치우다가 꼼수로 고쳤어요 80조 제3항에 지금까지는 당무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했을 때 당직을 박탈하느냐 말하나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윤리위원회가 안 하고 윤리심판위원회가 심판원이 안 하고 이걸 갖다가 당무위원회 즉 당대표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윤리심판원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님 보십시오 이 양의 윤리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바로 이 양 이준석이가 임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단을 막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님한테 배운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당헌 80조 상함에다가 노노 이거 윤리심판위원회 하면 안 돼 누가 하느냐 바로 당대표의 입김이 세게 먹히는 당무위원회가 하도록 꼼수를 부려놨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불만족스러워가지고 또 하나의 제2의 사실상의 방탄이나 마찬가지인데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라고 하는 새로운 조항을 당원당규에 지금 삽입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재명계를 빼놓은 나머지 저는 다 지금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이슈에 관해서 그 다음에 쌍방울 쌍방울 지금 쌍방울 변호사 비대나부요 이것도 지금 수사가 지금 마지막 공면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말이죠 이 대나부요과 관련된 그리고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돼서 우선 수사기밀이 유출된 거와 관련된 이 사람들을 저 마프수색영장까지 전부 다 발부해갖고 전부 구속시켰잖아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 기소 조치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 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이 법화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김혜경이가 5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김혜경 여사 그런데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원들한테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제가 법률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마는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참 의혹밖에 충분합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 손을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묵묵부다 마스크 딱 쓰고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러니까 조국과 정경심이 뻔뻔한 거로요 이재명이와 김혜경 여사가 뺨치고 나선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수사가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수사가 끝나니까 이재명 본래는 수사하기 전에 오늘 조사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SNS에 올려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끝나고 나니까 이재명이가 한마디로 김혜경 여사는 알지도 못했고 전혀 불법적으로 법관을 쓴 적이 없다 원천 부인을 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심야 입장문 그래서 제가 어제 심야에 이걸 하려다가 이거 하면 새벽 서너시까지 잠을 못자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까지만 방송하고 지금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요 뭐라고 페북에 올렸느냐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배비서관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한다 여기에서요 사적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공적 도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적 도움이라는 말에는요 불법적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꼼수예요 이것도 아이고 제가 도움을 받은 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사적 도움을 받았다 이 꼼수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총무과 배모 전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했다 이 얘기는요 내 부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 잘못된 게 없어 법률적으로 쓴 거 전부 배비서관이 쓴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어 그러니까 배비서관이 법관을 쓴 거지 부인 김혜경이가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죄졌다고 하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거 이 문장 만드는데 수십 번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자 이것도요 만약에 경기도 예산으로 쓰는 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가 없는 거니까 사비를 쓴 것을 몰랐고 음식값도 줬다 왜냐하면 자기는 또 캠프 법인카드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캠프 법인카드로 자 그래서 이 경기 경찰 조사 중에 배 씨가 법인카드로 구매에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 180만 원밖에 아니다 이게 전부 사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1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행가 가당했다면 큰 잘못인데 그러니까요 법인카드를 쓴 거 이거는 배 씨가 한 일이고 김 씨는 전혀 몰랐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김혜경 본인한테는 책임이 없고 오로지 부하 배 씨가 한테 법적 책임이 있다 다만 이 부하 직원의 사적 도움을 받은 것만 이게 관리 부실이다 이게 범죄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이가 심야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내용으로 따지면 이런 이재명의 입장문은 훨씬 더 길게 나왔습니다 더 길게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요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 카드로 자기 목 2만 6천 원만 냈고 이 선거 카드라고 하는 캠프 카드예요 그리고 동석자 3인 7만 8천 원인 경우에는 배 씨하고 제보자 즉 7급 보좌관 이 사람이 아내와 수행 책임자 비 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면서 아 이거 혐오예요 제보자 그런 게 배 씨하고 제보자 A 씨가 그 비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여사를 모시고 간 수행한 비 변호사에게까지 숨겼다는 거예요 야 이게 숨겼다는 게 말이 낫대요 숨기면서까지 범인 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 씨와 배 씨 간의 대화 녹음을 지적을 했는데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180만 원 적은 돈이 불법 유형에 가당했다는 건 큰 잘못인데 법인 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법적 책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가 지시하지도 않았죠 인식하지도 못했죠 또 용인하지도 않았죠 쓰지도 않았죠 네 가지 발뺌을 하고 있어요 평생 한 번이 쓸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 참 장가를 잘 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의 심야 입장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혐의는 본래 뭐냐 국민이 심해서 고발한 내용인데 이게 지난 연말하고 금년 2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재명과 김해경 씨, 배 씨 모두 국고손실 직권나며 강요 혐의로 고발했고요 이 경찰에서는 그동안에 압수수색도 했고 그 다음에 피의자로 기재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해 왔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5억 5천만 원의 국고손실 혐의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 배 씨의 경우에는요 배 씨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한다 증거인멸, 그 다음에 도주우려, 그리고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 전형적인 죄질이 나쁘고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구속압수수색의 이유로 해서 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요 추가적인 소환조사도 당연히 없고 구속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불구속 송치하느냐 그 구속을 하려면 법원에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구속영장을 발부 만큼 수사가 안 되어 있다 이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찰한테 넘기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김혜경 씨를 조사해 보니까 배 씨한테 네가 직접 당신이 시시하고 무기는 했느냐 이런 걸 물었지만 김혜경 씨는 법화를 쓴 줄 몰랐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순지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쓰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노도 했다 이걸가 시종일관 지금 김혜경 씨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조금 더 인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둘 다 공범이고요 사실상 주범은 김혜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범은 배 씨인데 종범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주범은 청구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김종민 변호사의 경우는요 이 둘은 명백한 공범이나 주종범 관계인데 경찰이 대선 정국 당시에 눈치 보기 수사를 하면서 타이밍을 실기했다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바로 이 점이에요 타이밍을 실기하다 보니까 증거인멸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얼마나 피의자들끼리 또 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종일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김혜경이 그러니까 김혜경을 구속영장을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더더욱이 이재명도요 지금까지 소환조사할 현재로서는 할 의사가 전혀 경찰에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재명이 미래권력이나 마찬가지로 5년 후에 쩔쩔매는 거예요 대선 정국 눈치 보다가 타이밍 다 놓쳐서 증거도 제대로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범에 대해서는 불구속 그리고 주범 중에 하나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예 소환조사도 안 하고 검찰로 넘기는 거 이 꼼수를 검찰에서는 반드시 그 실체 죄가의 죄 대목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사 출신인 최재형 의원장 최재형 의원장이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장동빈이 김혜경 법과의용 무조건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병을 하는데 당장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식의 번명이 통하지 않는다 본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증거가 나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의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서 극단 선택을 해왔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만 말먹반먹 하는데 난 모른다 라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루를 가릴 수 있겠느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 의원의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 민주당이 이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극간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고 하지만 그런 투쟁을 벌이면 민심이 민주당의 등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할 텐데 윤 대통령도 형치를 위해서는 이 의원 수사와 무관하게 얼굴을 맞대고 국정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혁신안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준석 혁신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식위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혁신의 해체를 얘기한 안철수 의원과도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켰고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공천관리위의 권한 분산을 비롯한 혁신안은 특정 진영을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혁신안은 향후 들었을 새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신윤이 걱정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김혜경 불구속 그리고 배수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희한한 것은요 지금 이재명은요 법과 한 600여만짜리 경기도 법과를 쓴 이 어마어마한 비리 국고 횡령 아까 5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을 손해를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관해서요 딱 7만 8천원짜리 소송이다 7만 8천원으로 이름을 네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네이밍을 하는 거 야 이거와 관련해서요 유창선 평론가가 이거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네이밍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아무 죄가 없는데 뭐 법과 해가지고 경기도 법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린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 7만 8천원짜리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축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국은 최소한도 김혜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를 못했다 하더라도 배소연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보안수사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안수사는 제가 보기에 경찰에서 하지 말고요 직접적으로 검찰이 좀 하라 그래서 시간을 좀 줄려라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늘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또 기다립니까 그런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권리당원 전원투표 이 의결이 본래 오늘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하지 말고 연기하라 이렇게 지금 비명계 측에서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이에요 국회에서 586 친문 이재명의 민의당을 넘어 국민의 민의당으로라는 주제하에 토론이 열렸는데요 이 토론은 완전히 이재명 성토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원에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신선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사당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금 비판문이 되어 있고요 왜 그러느냐 지금 당의 최고의 사실상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대의원 대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의원 대회에 앞서서 어디서 먼저 지금 하도록 바꾸느냐 권리당원에서 권리당원들끼리만 투표를 하는 그래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냐 이 권리당원 대부분이 누구냐 개딸들이라는 거예요 이 개딸들은 무조건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사당화를 넘어서서 이재명 독재장이 되는 거예요 독재장에 그런데 이렇게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지금 당원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거 이것조차도 민주당에서 내부당 내에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현욱 의원 같은 경우도요 특정인이 권력을 독식하면 당은 망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박용진 후보가 대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주주의 절차냐 그리고 김종민 의원도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 방식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된다 그리고 신문윤영찬 의원도요 민주당이 점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고 특정인에 대한 팬덤 정치가 당원들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당이 왜곡되겠느냐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대대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 대회보다도 권리당원 투표를 우선하는 개딸 뜻대로 당원을 개정하는 이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 규모를 갖다가 지금 200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게 이재명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당원민주주의를 실천한 당원의 당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꼼수를 압수해오면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의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말이죠 이제 구성이 되는 건 확실한데요 지나치게 친명계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득표율이 80% 육박하고 있고 현재 추세대로 하면요 지도부 9명 중에 7, 8명은 전부 친명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지도부 내의 비주류가 40% 아무리 적더라도 30% 정도의 세력은 갖고 있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비명계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내부 총질한다고 문자 폭탄이 날아올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대개 뭘 하느냐 합당해산 또 특별당원의 개정이나 폐기 이런 데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 결과는 기존의 전당대 의결보다도 우선토록 해서 민주당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으로 두겠다 이것이 지금 당원단계에 나와 있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원이 신설되면요 권리당원의 권한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재명에게 압도적으로 즉 이재명의 사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말이죠 당원청원판 보십시오 개딜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당원당격 고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당원투표제 연기 요구는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지검 형사부 제대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된 당사자들 이재명을 저는 구속 기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 소속 수사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의 윤리경영실자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죠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 N에 있는 변호사 이 사람들을 갖다가 법무법인 N에 있는 변호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은 구속 기소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수원지검의 수사가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느냐 금물살을 탈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보도는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바로 이어서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민의당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